준비해주세요 정답 좋은 회장의 자척 나는 중국 간란이다 다음 회장의 자척 제게 보일때 가장 섹시하다고 느끼는 부인은? 아 솔직하게? 정말 솔직해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고 저 여기 뒷모 재범 항상 잡는 그 뒷모? 랩 랩 가셔보면서? 네 랩 열심히 하고 있어요 랩 배털 좀 해봐요 아니요 저는 랩 열심히 하고 있어요 래퍼 아녀죠 무슨 말이에요? 그냥 랩 열심히 하고 있는 래퍼죠? 그냥 랩하는 사람이예요 그냥 랩 하는 사람이예요 랩 하는 사람이랬어 래퍼 그치?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뭐하는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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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살이 이제 결혼해야지 하지마 우리 세대라 우리 세대라 와우 ㅋㅋㅋㅋ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